안녕하세요. 한 번분인 삶에 여러 번의 기적을 경험한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때로는 웃을 날도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들어했던 날들에 떠올리며 그땐 그랬었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불행 속에서 행복해지게 된 이유는 바로 남편과 어머님 덕분입니다. 겨울나무 같았던 삶에 새순이 도단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지방의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어요. 남들은 이 작은 깡촌 같은 곳이 지겨워서 성인이 된 이후 다들 상경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곤 했지만 저는 성인이 된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고향에 남아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걱정어린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 다 가는 대학이나 갈 것이지 뭐 한다고 월급도 적고 힘들기만 한 공무원을 한다고 세상에 그보다 더 잘 벌 수 있는 직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도 참 그래도 다른 지역 안 가고 이렇게 옆에 끼고 사니까 좋잖아 그리고 공무원이 월급은 좀 적긴 한데 일반 직장보단 좀 안정적이래 그럼 됐지 뭐 부모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나랏돈을 받고 살지만 그만큼 봉급이 많지 않은 직업인데다 배우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에 부모님 입장에선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전 돈보다도 안정적인 걸 선호했습니다. 굳이 이래저래 돌아다니고 면접을 보지 않아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었기에 공무원 준비를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저희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새삼 또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엔 민원인이 주민등록등권을 때려왔기에 신분증을 달라고 하니까 가져오지 않았다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당했지만 전 최대한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객님 신분증이 없으시면 발급 불가능해서요. 댁이 멀지 않으시면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다시 찾아와 주시겠어요? 꼴랑 신분증 하나 가지러 다시 집에 갔다가 여기로 오라고? 우리 집이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기나 해? 무슨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고객님 똥개 훈련이 아니라 이건 저희 규정이라서 아이 몰라 규정이고 나발이고 그딴 거 모르겠고 난 오늘 이거 발급 안 해주면 집에 안 가. 배째 배째라고 이런 손님은 가끔 가다 한두 번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답니다. 일반적으로 상상 초월할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셨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고 제가 선택한 일이었기에 꿋꿋이 견디며 일을 해나갔어요. 뭐든 버티면 된다고 그래도 참고 살아가니까 연차도 좀 차고 진상 부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노하우도 좀 쌓이더라고요. 사실 전 결혼을 조금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도 가졌겠다 여기에다 성숙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된 이후부턴 소개를 통해 사람을 알아가고 마음이 잘 맞는다 싶으면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엔 참 가벼운 사람들 뿐이더라고요. 처음 시작한 연애는 물론이고 두 번째도 세 번째 연애도 제가 더 어른스럽다 여겨질 정도로 철이 없고 어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친한 친구를 만나서 고민을 토로했더니 제게 이러더군요. 너 소개 한번 받아보지 않을래? 아우 야 난 소개팅이라고 하면 이제 신물이 난다 얘. 대기업 생산직 다니고 있고 성격도 엄청 착하고 성실해. 소개 받아보면 너 후회 안 할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한다. 친구는 계속해서 제게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했고 저는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한 번만 만나보자 하는 생각으로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이 됐을 때쯤 처음 만나게 됐어요.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남편과 처음 만나기로 한 날이었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약속이 파토가 난 건가 아니면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무렵쯤 저 멀리서 기름대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고 달려오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아 오늘 소개를 받기로 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헐레벌떡 달려온 남편은 제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작업 마무리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옷도 못 갈아입고 급하게 왔네요. 뛰어오시느라 힘드셨죠? 여기 물드시고 숨 좀 고르세요. 저는 남편을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작업복 입은 모습이 멋진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날 저는 남편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확실히 이전에 짧게 만났던 철보지들과는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꾸밈 없이 수수한 사람이었으며 무척이나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6시 반에 기상해서 출근을 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해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집에 가면 직접 요리를 해서 먹고 자격증 공부를 하다가 11시쯤 잠에 든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24시간 뿐인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운동하고 밥까지 직접 차려먹고 자격증 공부까지 하다가 자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기는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느껴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남편이 꽤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첫 만남 이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다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남편은 깊게 알아갈수록 정말 진국인 사람이었어요. 원래 연인이라면 사이가 좋다가도 가끔 한 번씩 감정이 상해서 다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데 남편은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어떤 점에서 기분이 상했는지 말해줄래? 이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해. 그래야 다음부턴 또 같은 일로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감정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싸움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알아가고 서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또 그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서 감정을 누르지 못해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고 그랬었는데 뭐든지 침착하고 차분하게 해결을 하려는 남편을 보면서 저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저를 먼저 위했던 남편과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그날 남편은 제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 아버지는 허구헌 날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기 바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랑 하루가 멀다고 소리를 지르시고 정말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은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싸우셨지.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아버지랑 그렇게 지독하게 싸우는 와중에도 난 정말 잘 챙겨주셨거든.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고라떨어져 있으면 나를 몰래 데리고 나가서 치킨을 사주기도 하셨어. 그래서 난 어머니가 아버지랑 갈라서고 나면 당연히 날 데리고 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대로 날 버리고 떠나셨어. 내가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더라. 남편은 말을 하다가 목이 메인 듯 잠시 헛기침을 했습니다. 덩달아 저까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시절 남편이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의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한참을 다독여주니 그제서야 감정이 좀 추스러 든 듯 남편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닌 그 이후 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아 어머니는 날 아예 버린 거구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난 허구헌 날 주정을 부리는 아버지와 한 집에서 숨을 쉬면서 같이 살게 됐어. 물론 한 집에서 지냈어도 거의 남처럼 지냈고 아버지를 모른 채 하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혼 후에도 거의 매일같이 술을 드시면서 지냈던 아버진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애 돌아가셨어. 허구헌 날 술을 그렇게 드셨으니 몸이 건강할 리가 없었을 테고 병원에 갈 생각조차 없었으니 본인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돌아가신 거지.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쭉 혼자 산 거야?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쭉 친할머니랑 둘이서 같이 살았어. 아버지 장례식을 끝내고 오는 길에 친할머니가 내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너무 가엾다고 눈에 밟힌다고 이 할미랑 같이 살자고 그날부터 난 아버지랑 살던 집을 정리하고 친할머니랑 둘이서 같이 살게 된 거야.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서 친할머니께서는 잘해주셨어? 할머니께서는 날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셨어. 생선을 구워서 가시를 다 발라주시고 우리 손자 밥은 절대로 굶기면 안 된다면서 꼭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주시곤 했었지. 난 그런 할머니께 뭐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밥 먹고 나면 설거진 꼭 했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나중에 성인 돼서 취업했을 때 첫 월급 탄 걸로 할머니 겨울 신발 한 켤레 사드리고 빨간 내복도 한 벌 사드렸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엄청 우시더라고. 우리 손자 정말 많이 컸다면서 말이야. 엄청 애틋하게 지냈구나. 그럼 지금 할머니께서는 건강하셔? 이제 90살이신데 아직 엄청 정정하셔. 아마 당신 보시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예쁜 손주며느리 들어왔다고. 저는 할머님을 뵈면 가장 먼저 남편을 지금까지 이렇게 바르고 건실하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셨고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할머니는 과연 어떠실지 무척이나 긴장이 됐어요. 그렇게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웃으며 반겨주실 거라는 남편의 말간 달리 제게 돌아온 건 냉대였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말에도 별 대꾸 없이 그냥 방 안으로 쏙 들어가실 뿐이었죠. 그 모습에 저도 남편도 적잖게 당황하며 방으로 따라 들어가 할머니의 바로 앞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이 마치 가시방석처럼 느껴지더군요.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저를 한참 동안 노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결혼은 허락하겠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태훈이한테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주는 건 기본이요. 잘못한 게 있어도 입도 뻥끗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줘야 한다. 에이, 우리 할머니 손주며느리 온다고 좋아하셨으면서 괜히 그러신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혼나요, 할머니. 혹시나 살다가 한 번이라도 큰소리가 나거든 이 할머니한테 꼭 말해. 내가 아주 눈물 콧물 쏙 빠지도록 홍구녕을 내버릴라니까. 솔직히 말하면 할머님의 반응이 당황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싫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게 할머니께서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에게도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할머니께도 남편이 유일한 가족이자 아픈 손가락이었기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저인 틈틈이 혼자 계신 할머니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과 멀지 않은 곳으로 신혼집을 골랐기에 찾아뵙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물론 할머니 결혼 후에 자주 찾아뵙어도 여전히 제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고 말투도 툭툭 던지듯 하셨지만 그래도 손주 며느리라고 제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늘을 다듬고 있는 절 보고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늘이나 생강 같은 걸 다듬을 땐 칼을 이렇게 정중앙으로 세워서 다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눕혀서 해야 한다. 그래야 훨씬 더 수월하고 예쁘게 잘린다. 우와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너무 잘 썰리는데요. 그리고 마늘 같은 걸 다질 때 말이야 이렇게 칼등으로 해서 제가 요리를 하거나 살림하는 등 영 재능이 없는 편이었는데 할머니 댁에 찾아가기만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옷에 얼룩이 생겼을 때 깔끔하게 지우는 법이라든지 김장김치 맛있게 담그는 방법이라든지 말이죠. 맨날 볼 때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손주 며느리한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는 거냐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가끔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들을 너한테 알려주고 있으면 가끔은 참 신기하단 생각이 들어 손주 며느리한테 이런 걸 알려주면서 살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었거든 이러려고 이 나이 먹도록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할머니 이제 저한테 좀 정이 가세요? 처음엔 곱게 키운 우리 손자 커져 뺏어가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보다 보니 미운 정도 정이라고 이젠 조금 마음이 간다 늙은이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스럽지? 아니요 전 미운 정이라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미운 정이 고운 정으로 바뀔 수 있게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할게 할머니 처음엔 저를 손주 며느리로 인정조차 안 해주실 것 같아 차갑고 싸늘하게 행동하셨던 할머니께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보단 저를 더 찾으셨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께서 독감에 걸려 입원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손주 며느리가 걱정해준 덕분에 내일 당장이라도 후를 털고 퇴원할 수 있겠구만 할머니 기침 많이 하시니까 목 따뜻하게 하시고 진지 꼭 잘 잡수시고 약도 다 챙겨 드셔야 해요 이따가 제가 가서 약 드셨나 안 드셨나 꼭 확인할 거예요 항상 제가 할머니 곁에서 알뜰살뜰 이쁜 짓도 하고 애교도 부려가며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하나 잘 배워나가니 그 모습이 할머니 눈에도 예뻐 보이셨었나 봐요 그걸 남편도 느꼈는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때 할머니께 손주 며느리로 인정받은 기분이 처음엔 할머니께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우상 지었잖아 나 요즘 진짜 많이 행복해 할머니가 맨날 아가야 아가야 하면서 불러주시는 것도 또 당신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앞으로 우리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후 전 연년생으로 아들과 딸을 출산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늦이 막한 나이에 증소녀 증손주까지 보게 되셨다면서 아이들을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의 끝에 아이 둘을 낳은 제게도 고생했다며 손을 쓰다듬어 주셨고 이제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앞으로 태훈이 네가 더 잘해야 돼 네 딸 아들한테 물론 잘해야 하지만 무조건 아내를 1순위 아니 0순위로 생각하고 잘해주란 말이야 이 헬미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이 손자가 앞으로 손주 며느리 속 썩이는 일 없이 아주 떠받들어 모시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사랑스런 두 아이들 우리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남편과 처음엔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선 우리 손주 며느리가 최고라며 그저 제게 사랑만 주시는 할머님 덕에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행복이 제 방뚝 무너지듯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 건 제가 40대 초반이 되고 남편이 40대 중반이 됐을 무렵쯤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10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백수를 넘기시기도 했고 주무시다 조용히 떠나셨기에 다들 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좋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님을 보내드린 후부터 남편의 건강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꾸 윗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따라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뭐 먹은 것도 없는데? 당신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으면 원래 배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그렇다더라고 여기 약 있으니까 먹어 이거 먹고 나면 그래도 좀 나아질 거야 그런가 봐 약이나 먹고 한숨 자야겠어 저는 남편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증상은 나아지긴 커녕 점점 더 심해지더니 어느 날은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제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 지금 너무 어지러워 막 식은 땀도 나는 것 같고 속도 너무 울렁거리고 여보 왜 그래? 정확히 어디가 아픈데? 아 모르겠어 배도 너무 아프고 말도 제대로 못하겠어 식은 땀을 뚝뚝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은 계속 숨을 가쁘게 내쉬더니 갑작스럽게 피를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입에서 흥건하게 쏟아지는 피를 보며 그제야 전 남편 몸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이며 곧바로 119를 불렀죠 급히 대학병원으로 실려가 검사를 받은 남편의 상태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위 CT 결과입니다 종양으로 보이는 것들이 군데군데 퍼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지금 남편분의 상태는 위암 4기 정도로 판정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분명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전조증상 같은 거 전혀 없으셨나요? 가끔씩 배가 아프다고 했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소화제만 먹었는데 눈에 띄게 안 좋아진 건 바로 며칠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겪은 증상들이 위암의 대표적인 전조증상입니다 위염이나 위계양 증상이랑 유사해서 초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소화제나 재산제 같은 걸 드시고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방치를 하다가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서야 뒤늦게 병원을 찾아주시는 거고요 선생님, 저희 남편 많이 심각한 상태인가요? 치료는 할 수 있겠죠? 지금 결과로 보면 길어야 6개월입니다 치료는 환자분의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저는 남편의 진단 결과를 듣고 나와서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남편이 위암 사기 시안부 환자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하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나중에서야 남편도 의사 선생님을 통해 위암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남편은 생각 이상으로 의연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울먹거리는 제 손을 붙잡고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나 치료 안 받을 거야 집에 가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잖아 울고불고 남편의 가슴팍까지 때려가면서 설득을 했지만 남편은 끝끝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고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한 전 우선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만 처방을 받아온 남편은 극심한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약을 먹고 침대 시트가 찢어져라 쥐면서 고통을 참아냈어요 저도 그랬지만 아이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 아빠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제 약 드셨으니까 괜찮아지실 거야 아빠 조용히 쉬실 수 있게 이만 방문 닫아 드리자 괴로워하는 남편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고작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거 약을 챙겨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는 족족 계속 개원했고 먹는 걸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말라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걱정이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랑 다름없었던 주말 아침 눈을 떴는데 남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집안을 다 찾아봐도 남편이 없는 걸 발견한 전 이내 심장이 저 아래까지 뚝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때 맨 마지막으로 열었던 서재 쪽 책꼬지에 눈에 띄는 분홍 메모지 하나가 붙어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메모지엔 남편이 써놓은 듯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금방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찾지도 말고 기다리고 있어줘 나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만나야 할 사람만 꼭 만나고 다시 돌아올게 메모지를 읽은 제 심장은 정말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장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병원의 치료도 거부한 채 이렇게 쪽지 하나만 남겨둔 채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본인을 찾지 말라고 적어놨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엄연한 말기암 환자였고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에 찬 바람에도 감기가 쉽게 들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무조건적으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대로 남편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명석 씨 혹시 저희 남편한테서 연락 안 왔어요? 네 안 왔다고요? 아니요 무슨 일은요? 알겠어요 보온 씨 오랜만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저희 남편한테 연락은 온 적 있나 하고요 아 연락 안 한 지 꽤 됐다고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남편은 누군가를 찾아가겠다는 말만 남긴 채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나가지 않은 채 남편을 함께 찾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3주 남편의 부재, 연락 두절, 소재 팍 불가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남편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올 걸 대비해 방도 치우고 서재를 정리하던 중 저는 바닥에 떨어진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김순옥이란 낯선 이름과 함께 경기도로 시작되는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이름과 주소에 이게 대체 뭐지 싶던 그 순간 꼭 남편이 이 사람을 찾아 이 주소로 갔을 것 같은 이상한 촉이 오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검색을 해보니 제가 사는 곳에서 고속버스로 3시간은 달려야 도착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촉은 정말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갑작스럽게 확 내리꽂힌 제 촉을 믿고 메모지에 적힌 주소에 가보기로 마음을 먹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아빠 찾아올 테니까 너희들은 다음 주부터 학교 나가 그리고 엄마는 여기 이 쪽지에 적혀 있는 곳에 좀 다녀올게 며칠이나 걸릴지 모르니까 너희는 따라오지 말고 집 잘 보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알겠지? 알겠어, 엄마 씩씩하게 학교도 잘 가고 집도 잘 보고 있을게 나중에 올 땐 꼭 아빠 데리고 와야 돼? 알았지? 저는 대답 대신 아이들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 준 후 집을 나섰습니다 이곳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반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 궁금한 반으로 경기도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달려 경기도에 도착한 후 저는 쪽지에 적혀 있는 장소로 택시를 타고 향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허름에 보이는 한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도 끼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그 메모지에 적힌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써 멍기를 달려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떡하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수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두어 번 누르자 집 안에서 약간 수척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누구세요? 혹시 실례지만 박태훈 씨라고 알고 계신가요? 박태훈이요? 저는 박태훈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박태훈 씨가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연락도 안 되고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여기 주소가 적힌 메모장이 있어서 이렇게 무작정 찾아왔어요 놀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남편이랑은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순간 아주머니께서 눈을 휘둥그럽게 뜨시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아주머니의 감정을 추스르는 것이 먼저라 생각해 울고 계신 아주머니를 달래드렸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갑자기 울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랑은 어떤 관계신지 남편과 어떤 관계냐고 재차 묻는 저의 말에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제게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말을 들은 전 정말이지 너무 놀라 입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어, 그, 그, 그러니까 아주머니께서 네, 맞아요 남편이 됐을 무렵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다던 남편의 친모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꼭 보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도 바로 친모였던 것 같았죠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렇게 추운 날 사람을 문 앞에 세워놓고 얼른 들어와요 전 조심스럽게 어머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게 줄 것이 없다며 믹스커피 한 잔을 내어주셨고 제 옆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태훈이가 여기로 찾아왔을까 싶어 찾아온 것 같은데 아직 안 왔어요 여기도 안 왔군요 혹시나 싶어서 찾아온 건데 혹시 우리 태훈이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고 내가 태훈이한테 정말 몹쓸 엄마예요 아무리 그때 상황이 힘들었어도 그날 태훈이를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님은 천천히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남편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께서 암투병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태훈이 아버지 그 인간은 말 그대로 인간 말종이었어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한량처럼 놀면서 틈만 나면 술을 마시고 나한테 손지검을 하고 밥 차려라 술값 빌려와라 싫다고 말하면 또 손을 올리고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 인간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정말요? 아우 세상에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유방한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병원에 다녀온 그날도 나한테 밥 차려라 고기 반찬 내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에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마누라 유방암에 걸렸다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더니만 그 자리에서 나한테 이혼을 하자 하더군요 자긴 환자랑 같이 살 수 없다면서 말이죠 아 그래서 이혼을 하시게 된 거군요 난 어떻게 해서든 태혼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랑 그 인간이 그러더군요 아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멀리 멀리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라고 그리고 내 눈에 띄면 정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 인간이라면 정말 절 가만히 안 둘 수도 있겠다 싶어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결국 태훈이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태훈 씨한테 진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태훈이가 있을 땐 내게 손지검을 하지 않았었어요 아들이 학교를 갈 때를 노려서 그 시간에만 절 괴롭혔죠 그리고 그때 당시 태훈이가 막 사춘계 접어들었을 무렵이라 혹시라도 방황할까 봐 말을 못했던 것도 있었고요 저는 그제서야 남편을 두고 떠난 어머님의 입장이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주체할 수 없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옆에서 조용히 티슈를 가져와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처음 남편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할지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그런데 어머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에 대해 확신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난 어머님이라고 풀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편하게 아주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겪으셨잖아요 일부러 남편을 집에 두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보러 간 적 없으세요? 항암 치료하면서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든데도 계속 생각이 나서 태운이 몰래 근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다가갈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아마 아들은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텐데 무슨 염치로 다가가서 말을 걸겠어요 게다가 전 남편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더군요 난 정말 못난 엄마예요 용기도 없는 무능한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두려웠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 후 어머님은 한참의 시간이 흘러 재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직 어머님만을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사랑해주는 분을 만나셨다며 재혼을 하게 되면서 더더욱 남편을 볼 낫이 없었고 또 면목이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재혼한 남편분께서는 7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지금은 혼자서 지내고 계시고 이젠 당뇨까지 앓고 계신다는 말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문자는 보내놓으면 며칠이 됐든 확인을 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보 당신 이 근처에 있는 거 알아 어찌저찌 어머님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왔지만 오랜만에 어머님 만나려고 하니 긴장되고 자신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 나 지금 어머님 댁에 왔어 어머님이 당신을 많이 그리워하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꼭 필요해 이거 보면 바로 연락줘 진심을 가득 담아 문자를 보내니 30분 뒤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이 거기를 어떻게 알고 갔어 당신 서재를 정리하다가 적혀있는 낯선 주소를 보게 됐어 여기로 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겠구나 싶은 촉이 오더라고 당신 말이 맞아 어머니를 볼 자신이 없어서 한참 전에 이곳에 도착했지만 계속 혼자 주변만 둘러보면서 방황하고 있었어 어머님은 당신이 오길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당신이 어머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대 사실 사연에 모두 담지는 않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과 나눴던 대화들을 간략하게나마 전해줬습니다 남편은 곧 집으로 오겠다고 했고 전화를 끊은 지 30분도 안 되어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어머님은 그 초인종 소리를 듣고 온 몸을 덜덜 떠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더욱 꽉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문 열어줄 테니까 만나면 그냥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엔 남편이 서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긴장을 한 건지 표정이 다 굳어있더라고요 얼른 들어와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여보 그냥 나 나중에 다시 올게 뭐가 무서워 당신 마누라가 버젓이 옆에 있잖아 걱정 말고 편하게 들어와 제 말에 남편은 용기를 내어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고 계속해서 불안한 듯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던 어머님께서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정말 태운이 맞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엄마가 너를 좀 더 일찍 만나러 갔어야 했는데 못난 엄마라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온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30년 만의 만남 두 사람은 언제 긴장했고 언제 떨었냐는 듯 서로를 끌어안고 그동안 쌓인 그리움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은 금세 울음바다로 변했고 저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 동안 감정을 풀어내고 겨우 진정된 남편은 30년 만에 만난 어머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얼굴을 보며 남편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집사람한테 아까 전화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아버지로부터 지켰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절 버렸다고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널 버리면 안 됐는데 네 애비간 너무 겁이 났어 내가 그 인간이랑 사는 동안 얼마나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는지 몰라 그래도 겨우 힘을 내 살아갈 수 있었던 건 태운인 네 덕분이었어 그런 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어머니 앞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안이 있어도 절대로 태운이 널 놓지 않을게 이 엄마가 약속하마 어머님은 계속해서 남편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짓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뵙고 싶었습니다 30년 만에 겨우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또 어딜 떠난단 말이냐 안 돼 절대로 못 간다 못 가 이제는 남편의 병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고개만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기에 제가 대신 어머님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 사람 위암 사기예요 시안부 판정 받았고 길어야 6개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위암 사기? 시안부? 이것 때문에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을 거예요 찾아보니까 시안부 선고를 받아도 기적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가만히 저희 부부를 바라보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머님의 속이 정말 말이 아닐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4배 아파 낳은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뜬다는데 어떤 어머니가 좋아할까요?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급하게 음식을 하러 가신 듯 보였어요 그날 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따뜻한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딱 제가 그리워하던 맛이에요 그래 많이 먹어 밥도 팍팍 먹고 그래야 병도 이겨내지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를 향해 안방을 내어줄 테니 편하게 자고 내일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방에서 내려온다고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여기서 편히 자고 내일 올라가 안방 침대가 푹신하니 잠도 잘 올 거다 따뜻한 이불, 푹신한 침대, 딱 좋은 온도 잠들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지만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뒤척이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나 기적처럼 살아서 당신하고 우리 애들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제발 하나님, 부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불쌍하고 못난 절 구해주시고 저희 가족을 굽어 보살펴 주시고 저한테 10%라도 살 수 있게 희망을 주세요 단 10%의 희망이라도 좋으니 남편은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저도 덩달아 기도를 올렸어요 제발 남들에게도 찾아오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해달라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희 가족에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님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다시 지방으로 돌아와 곧바로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단 10%라도 좋으니 항암치료를 한번 시작해보겠다고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선생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암세포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항암치료를 해서 암 덩어리 크기를 줄이고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싶으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죠 아마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항암제가 잘 맞을 거라는 보장도 얻거니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네 선생님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들을 위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세 가지 항암제로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암의 크기가 크다 보니 이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항암치료라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약이 독하기도 했거니와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구토를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남편의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응원이 되어줬습니다 여보 지금 정말 잘 해내고 있어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자 박태훈 아자아자 화이팅 할 수 있다 우리 마누라가 응원해 주니까 없던 힘도 난다 할 수 있다 기적은 나한테 꼭 찾아올 거니까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야 남편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저앉지 않고 온몸으로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줬습니다 이 이후에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남편에게 과연 기적이 찾아와 줬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남편이 처음 위암 사기를 진단받았을 땐 길어야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6개월이 훨씬 넘은 지금도 남편은 저희 가족 곁에서 건강하게 활짝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수술을 진행했고 계속해서 항암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른 위암 사기 환자들에 비해 예후가 너무 좋아서 꾸준한 치료를 통해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시고 계속해서 혼자 지내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30년 만에 아들을 만난 것이다 보니 저희가 모시고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희 가족 끼니를 챙겨주시면서 저희를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모릅니다 특히 남편은 뒤늦게서야 어머님 바라기가 되었어요 가끔 보면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도 있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해주신 돼지갈비찜이 먹고 싶어요 어릴 때 먹었던 야들야들한 간장 돼지갈비찜이요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네, 당연히 해줘야지 아가, 넌 먹고 싶은 거 없니? 어, 어머님께서 팔팔 끓여주신 된장찌개요 이 사람이 두부 넣고 끓인 된장찌개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옆에서 요리하는 거 같이 도울게요 어,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 박태훈이도 옆에서 음식하는 거 돕겠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어머님과 남편은 떨어져 있었던 시간만큼이나 애틋하게 그리고 가끔은 질투가 날 정도로 딱 달라붙어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는 어머님을 할머니, 할머니하고 부르며 잘 따르고 있고 최근엔 저희 친정부모님께도 집에 내려오셔서 어머님과 사돈, 사부인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나눴답니다 이제 저희는 완벽한 가족이 되었어요 지금 저희 집 거실 한가운데는 저희 아이들과 어머님, 그리고 남편과 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찍은 가족 사진도 함께 걸려있답니다 남편은 요즘 항상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흐려지는 기억이 있는 반면 지우려고 해도 점점 더 선명해지는 기억이 있다고 말이죠 어머님과 남편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에 지우려고 해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러니 30년이 흐른 지금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난 것이겠죠 앞으로 저희는 어렵게 잡은 이 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치료받을 수 있게끔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응원해 주려고 해요 저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여보, 어떤 거든 포기하지 않고 같이 달려와줘서 고마워 힘들고 지치면 언제나 나한테 기대해 내가 당신의 등불 같은 사람이 되어줄게 혜윤 씨,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